내전에 투입된 부대에서 홀로 떨어진 한 명의 군인 고근에만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그날 죽은 군인을 비롯한 다른 군인들의 헬멧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찍힌 걸 확인한 미군은 국방무기 개발자 마크와 함께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려 합니다. 초분간 카메라를 이용해 마크는 직접 현장에 출동해 그것들의 정체를 밝히려 하고 사무직을 깔보는 현장직 근무자들 그러나 사무직을 무시하기에는 마크는 그들이 애정하는 모든 무기들을 설계한 무시 못할 사무직이었죠. 반란군에 포위당한 아군을 구하기 위해 내란 지역으로 출동하는 군인들과 마크 출동하는 지역에는 초분강 이상현상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군을 구하기 위해 반란군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군인들 너무나 고요한 건물 그곳에 있어야 할 반란군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욕조 밑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아군이 욕조 밑에 숨어있었죠. 발견된 건 시체뿐 다른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군인 우리 바로 너도 모르게 이 시각의 인류가 아군!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그것들에겐 무용지물이었죠.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군인들과 그런 군인을 끝까지 쫓아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 마크는 초분간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카메라에 잡힌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주카도 그것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장갑차에 몸을 실어 그곳을 빠져나오는 마크와 군인들. 설상가상 지뢰까지 터져버리고 마는데 장갑차의 전복으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마크와 군인들은 카메라를 챙겨 인근 건물로 몸을 숨깁니다. 장갑차에서 가져온 카메라도 건물 밖을 살펴보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이 건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위에 뿌려진 쇳가루 때문에 그것들은 건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주위에 쇳가루가 뿌려진 것으로 보아 건물 내부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군인들. 그곳에서 발견된 건 어린 남매뿐이었습니다. 건물 주위에 쇳가루를 뿌린 건 바로 아이들의 아버지였죠. 왠지 분위기가 쌓여질 질문을 하는 마크. 아이들의 아버지는 건물 주위에 쇳가루를 뿌리다 아이들만 남긴 채 그것들에 의해 죽고 말았죠. 죽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지에서는 그들을 구조할 헬기를 보내는데 문제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그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건물을 빠져나가 헬기 착륙지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마크는 건물 내 넘쳐나는 쇳가루를 보고 무기를 만들 방법을 떠올립니다. 쇳가루를 이용해 기존 탄약과 수류탄을 개조하는 한편 카메라 또한 그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탐조등으로 개조합니다. 날이 밝아오고 탐조등을 테스트삼아 창밖을 비춰보는데 건물 밖에 그것들은 전선을 타고 건물로 들어오려 합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구조 헬기가 도착하는 장소를 향하는 일행 그리고 그들의 뒤를 그것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마크의 계획대로 쇳가루 무기들은 그것들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잠시 발을 묶어둘 뿐 죽일 수는 없었죠. 가까스로 구조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계엠이 울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탱크 부대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탱크에 설치된 초분강 탐조등이 적들의 위치를 비추고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탱크鄉은 대략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로스! 로스! 러스! 백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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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군인들은 오히려 무력하게 당하고 탱크마저 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랜과 떨어진 꼬맹이 꼬맹이마저 당해버리고 그것들에게 포위당한 그 순간 구조 헬기가 도착하고 마크는 그것들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마크의 센스로 잠시 발이 묶인 그것들을 기도한 채 가까스로 마크와 일행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기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기지를 비롯한 도시 전체는 그것들에 의해 점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기지가 없어진 마크 일행들은 난민 대피소로 향합니다 마크는 그것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남매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지도에 표시된 건물에서 일했던 난민의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 기지를 점령당한 장군도 쓸데없이 멋지게 그곳으로 피난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잃고 기지를 탈출한 장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전의를 상실한 채 맞서 싸울 의지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분열되어 가는 군인들 옆에 있던 마크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는데 초자연적 존재라고 하기에는 세라믹과 쇠가루 등 몇 가지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존재 그것들은 에너지 응축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마크 그리고 그런 응축을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했죠 바로 어린 남매의 아버지가 일했던 발전소 그것들을 없앨 방법을 찾은 마크 마크는 기지에서 가져온 물자들로 그것들을 없앨 무기를 개발합니다 마크는 이 상황은 마크는 이 상황의 것이 불가능한 일에 비해 이 상황은 거의 다 못 들리는 것입니다 내근직 장군을 뒤로한 채 새로운 무기를 갖춘 마크와 군인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발전소로 향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설치하는 사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신무기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마크는 조용히 발전소 내부로 잠입합니다 발전소 내부에 굳게 닫힌 문을 발견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서 그것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끝에 보이는 또 다른 문 그 문 너머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것들을 가둬놓은 방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란군은 그것들을 만들어내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으나 동제불가로 모두 죽고 말았죠 밖에서는 승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에너지가 분해되었던 적들은 다시 응축하여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 케이블을 제거하려 하고 바깥 전투의 충격으로 저추를 가둬놓은 놀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깥 현실에 Deaf 오 perturb 아래로 아래로 12 sty fortun 하는 상자 열면 야 beat 케이블을 뽑아내자 모든 에너지는 소멸되어 적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해진 발전소 마크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숨겨진 방을 발견합니다. 민간인을 잡아다 그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것들을 움직이게 했던 거였죠. 그렇게 뇌와 신경을 뽑힌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로 지하 연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들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코드를 뽑아줍니다. 유령처럼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이는 적들과의 전투를 보여주는 연마는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인도 출신의 물리학자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타 아인슈타인에 의해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상을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에릭 코넬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응축물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여 20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결코 쉽지 않은 물질을 영화에서는 너무 간단히 지나쳐서 적들의 존재 설명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자세히 설명해줬더라도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네요. 그런 입과 감성 짙은 내용은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고 볼거리만으로도 즐거운 영화입니다. 원재가 스펙트럴인 킬링타임용으로 제격인 넷플릭스 영화 고스트워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였습니다.